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라디움을 저희 언더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에너지의 폭발 라디움 에너지의 폭발 라디움 신이 주신 선물 기적같은 그날 라디움 약한 건 강하게 하시고 강한 건 더 파워 업 라디움 저희 언더크의 자랑 보물 라디움 엔젤스를 소개합니다. 공격 있는 삶을 원한다면 나는 느낌이네 생기 있는 젊음 다시 한번 누려 라디움 후회 없는 선택 라디움 변기 바로 느껴질 거야 라디움 콤보 강한 거로 다시 태어날 거야 라디움 초콜릿 라디움 스컵 라디움 라디움 마지막으로 언더크의 주력 상품 라디움 신이 주신 선물 기적같은 그날 라디움 약한 건 강하게 하시고 죽은 건 벌떡 일으켜 빛나는 이름 뜨거워 빛나는 이름 라디움 라디움 알았죠? 힘은 내가 더 잘 쓸 것 같은데 안내 코발스키예요 안녕하세요 제 옆자리네요 원래 벨라 언니 자리였어요 걱정하지마 아멜리에 벨라 다시 오면 자리 다시 주신댔어 그리고 쉬는 동안 월급이랑 병원비도 그대로 나갈 거야 정말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원래 좀 그런 곳이야 월급도 3배나 되거든 여자가 작업반장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걸요 자 그렇지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우리 사장님이 남다르게 앞선 분이기 때문이지 라디움이 남다르게 앞선 덕분이지 우리가 그 덕을 다 보고 있는 거고 자 안내한테 누가 발광판에 붙이라는 것 좀 알려줄 사람은 아멜리에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적당히 세우고 찍고 바르고 익숙해지면 쉬울 거예요 이게 라디움이에요? 진짜 빛이 나네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빛나 내 인생도 빛날 거야 집에 갈 때는 빛나는 것들만 가득 안고 돌아가야지 온통 캄캄할 때 아주 작은 빛 하나로도 내일을 꿈꿀 수 있지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오늘과 달라질 내일 어둠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건 바로 그 빛 어둠을 견디게 하는 그 빛 프로메테우스의 빛 그 빛을 우리의 이마 그 하나하나 즐거운 일 그 얼마나 살만 나는 일 영혼이라도 바라서 와요 나의 그레이스 바라다이스 와요 바라다이스 스텝 염만 센터